맑은 가을 하늘처럼 청량미 넘치는 보이그룹 위너입니다! 위너! 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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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리 위리 위너 맨은 랩 나올 것 같은데? 제시 랩 자신 있다고 했잖아 장난이었어요 더 영어도 자신 없어요 이제는 오늘 위너와 대결 펼슬곡은 2022년 7월에 발매한 미니 4집 앨범의 타이틀곡 아일러브유입니다 I love you? 자시 맞춤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제맞춤? 아니 제시를 위한 노래 아 거의 뭐 제시를 위한 노래입니다 오케이 갑니다 영어가 많이 나오나 보네 귀를 여시고 영어 안 돼 자 위너의 I love you 다 같이 위너는 I love you 탱구는 I love you 원샷 으쌰 원샷? 야 이거 원샷 이건데 이거래 나 이거? 나 있었어? 별샷! 내가 원샷인 줄 알았는데 내가 원샷인 줄 알았는데 나 오늘 그냥 내일로 나. 나이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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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 들려. 무슨 말 하는지 알았어요. 지금이야, 지금. 오케이. 가자. 잠깐만. 됐습니다. 너무 길어요. 거의 뭐 팝송이네, 팝송. 팝송 아니야? 팝송이네. 아니요, 팝송 아닙니다. 말이 그렇다고 해보지. 적을 때 제시지가 얘기하셨습니다. 어떻게 날 위해서 노래입니까? 아, 영어가 한 바가지 들어갔어요. 진짜요? 네. 단어 영어였어요. 잠시 후에 영어 몇 개 들어갔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. 자, 최대한 적어주시고 한 분 한 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동현 갑니다. 김동현 오픈.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. 없다고 봐야 돼요. 뭐 뭐. 아, 겟머니. 겟머니 내 노래 뭐 이제 가만히 있어. 채점을 하세요. 데이 바이 데이 마음에 불. 데이 바이 데이. 플리즈 쇼핑 헬로. 요새 단어는 뭐 확실히 정확도가? 아니요. 아, 그냥 적은 거예요? 네. 데이 바이 데이. 마음. 불. 마음불. 아, 마음불? 아니, 데이 바이 데이. 데이 바이 데이. 내 마음에 불이 나. 이 내 노래. 이 내 노래.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? 데이 바이 데이. 데이 바이 데이. 마음에 불이 나. 이 내 노래. 데이 바이 데이. 저는 마음에 노란 한 줄 알았어요. 불이 난가 봐요. 근데 저는. 클리셰 헬로 러브 씩. 사실 확실한 건 러브 씩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러브 씩. 러브 씩. 러브 씩. 이 정도 있는 거야. 츄가 지금 맞다고 지금. 츄 오픈. 데이 바이 데이. 마음에 불이 나 빠바밤. 러브 씩. 오, 잘한다. 1라운드 때보다는 실력이 조금 줄었네요. 이런 게 도움이 되잖아요. 리듬을.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데이 바이 데이. 한 해 갑니다. 이야, 한 해 설발해. 어, 여러분. 한 해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. 또 키 없으니까 또. 키 없을 땐 내가 키다. 한 해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. 제살제살 해버리더라고요. 한 해 씨. 그래도 저 제 씨 표 좀 봐요. 그래도 저 제 씨 표 좀 봐요. 좀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조금만 겸손하겠습니다. 너무 겸손해 주세요. 오늘 먹거리 좀 알래요. 박수 봐. 잘해 봐야 해. 5분. 오케이. 오, 많이 적었어요. 진짜 많이 적었어요. 데이 바이 데이 뭐. 따뜻 마음의 부리나. 따뜻 마음의 부리나. 클리셰 덩어리. L.O.V.E. 러브시. 뭐라는 게 있어? 러브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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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.O.V.E. 난 쉑쉑버거에 쉐라고 적었네. 오빠, 내가 한 해가 잘한다고 그랬잖아. 클리셰 덩어리. L.O.V.E. 러브시. 이제 정답에 가까운 한 분의 원샷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00% 한 해 씨. 키가 없는 자리는 무조건 내가 원샷이다. 사자가 없으면 여우가 막 노릇한다고. 한 해가 나올지. 한 해가 나오면 바로 옆에서 인터뷰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 도대체, 도대체. 주세요. 도대체. 과연 도대체가. 한 해 원샷입니다. 한 해 씨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김수훈을 소감으로 표현해 주시지요. 이 모든 건 이제 키가 없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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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깔끔해졌습니다. 브랜나루 너무 뾰족하게 잘랐다. 어쩐지 들어준다 그러더라. 어쩐지. 이렇게 해서 한 해가 여러분 원샷을 차지했고요.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드릴 거. 아까 글자 수 좀 많다고 그랬어요. 글자 수 보여주세요. 33줄. 아이 좀 있구나. 3줄이야, 3줄. 너무 처음 왔네. 우리 뭐 마음 글자도 해봐요. 징그러 징그러. 내용 힌트 들어갑니다. 이 노래. 사랑에 빠진 뮤지션의 심경을 담은 곡입니다. 사랑 노래예요. 사랑에 빠진. 그러겠지, I love you인데. 뮤지션의 심경을 담은 곡입니다. 앞부분 가사입니다. 앞부분 가사. 콩깍지 뭔지 알죠, 제시? 콩깍지 아닌데 콩깍지. 콩깍지. 콩깍지 뭔지 설명 좀 해줘요. 동현 씨가. 눈 아래 콩깍지가. 콩깍지가 뭐냐고 콩깍지가. 아니 진짜 낀 게 아니잖아. 콩깍지를 왜 집어넣어. 콩깍지가 럽식이에요? 그런 느낌이 아니지. 저렇게 되면 그냥. 아, 이게 표현이네. 폴 눈깔을 보고. 둘의 콩깍지를 지켰다. 진짜. 내가 뭘 자꾸 넣은데. 자, 여러분. 영어 몇 개인지 궁금하시죠? 네. 영어 공개할게요. 영어 총. 야, 놀토 사상 최고 많은 거 아닌가요? 진짜 많은 거. 총. 열 개요? 아홉 개입니다. 와. 그러면 L.O.B.E로 이렇게 써봐. L.O.B.E. L.O.B.E. Day by day. SICK. 거기에 또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. 프랑스어가. 프랑스어? 클리셰, 클리셰, 클리셰. 아니, 클리셰. 클리셰가 프랑스 말이야? 프랑스 말이야. 언어가. 총 열 개의 외래어가 있습니다. 영어 아홉 개, 프랑스어 하나. 맞아. 한 해가 다 맞췄어. 최고의. 하나가 되네. 1등 봤어. 한 해 봤어. 오픈. 한 해. 오픈. 그러니까 영어가 아홉 개 있거든요. 네. Day by day. L.O.B.E. 러브.SICK. 지금 영어가 하나 비고. 영어 하나 찾아야 돼. 영어 하나 빈다, 이거야. 이게 하나 끝이야, 클리셰는 열 개. 진짜? 클리셰가 뭔 뜻이지? 클리셰가 뻔한 거. 대이바이데이가 뭐지? 하루하루. 하루하루. 하루하루지. 자 개인기 하면 안 되고요. 자. 데이바이데이가 뭐니? 데이바이데이가 뭐야? 클리셰가 뭐야? 계속 물어봐. 네. 데이바이데이가 그런. 하루하루 지나가면. 영어 하나 없어요 이거? 영어 하나 찾아야 돼.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힌트는 골드찬. 제시찬 하나 있습니다. 제시 끝났다. 영어 하나 모자르대. 영어 하나 모자르대. 아니 그렇다고 그냥 아무 영어 해요? 아니 적고 맞추면 되죠. 골드찬. 골등만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. 헤드폰으로 혼자. 골드찬. 골등의 원샷을 공개합니다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아니 난민이요. 제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아 오케이. 여기서 지금 제일 못 맞춘 사람이 딱. 제시가. 제시가 아닌 게. 저를 바라보세요. 다들 저를 바라보시고. 제일 재미난 표정을 지어주세요. 제일 재미난 표정. 하나 둘 셋. 오픈. 골등 누굽니까? 어머머머머. 어머머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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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경련이야. 김경련이야. 아 망했다 망했다. 제시가 이겼어요. 제시가 이겼어. 제시보다 제가 듣는 게 더 낫죠. 어떻게 이길 수가 있지? 아니 형 모르는. 덩어리 맞아요? 제 귀 옆에 들으면 돼요. 클리시가 이겼어. 골드션 갑니다. 골드션. 으쨰. 뭐야 뭐야. 이러면 돼. 여기 들려 들려. 쓰면 돼. 빨리 가세요 빨리 빨리. 옆에서. 옆에서 들어. 옆에서 들어. 이렇게. 이거 안 돼. 이게 뭐야. 여기 들려. 이게 뭐야. 스피커. 안 찍겠다는 거야. 안 찍겠다는 거예요. 안 찍겠다는 거예요. 자 나온다 나온다. 스피커야 스피커. 저건 거의 스피커 아니야? 클리셰 덩어리 서핑. 엘리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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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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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핑 있는데 서핑? 서핑. 쇼핑 있지 쇼핑. 자 들은 사람. 먼저 동현 씨부터 오픈. 인츄렌지 내노렌지 있지 않아요? 첫 번째 줄. 내노래. 내노래. 클리셰 덩어리. 내노래가 무조건 앞에 들어간다. 아니 형 글자가 두 글자나 무조건 한데. 근데 이제 제시 씨가. 오케이 해가지고. 아니 했던 거예요. 아 진짜. 왜냐면. 왜 나듬을 해 진짜 치사하게. 자 그 다음에. 어 근데 불이 나 다음에 뭐지? 내노래 클리셰. 그 다음에. 뭐 예를 들어봐. 지금 뭐 이런 거? 근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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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허기심했어 허기심. 뭐 허기심? 해 맞지? 자 홍 기자. 홍 기자. 마이크 좀 올려줘봐. 자 홍 기자 올려드릴게요. 마이크 좀. 동정현 씨 실력 잘 봤고요. 실력 잘 봤고요. 네? 지금이 아니죠. 저는. 확실해 들었습니다. 두 번째 줄. 두 번째 줄. 확실히 들었습니다. 나온다. 제가 들었을 때. 이거는. 그 이건 불어온. 그레이노래. 그리이씨뤰라 좌우. 그레이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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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렛é. 그레이노래. 그렌에 노래를. 그레이노래. 그래서 내 노래. 그냥 내 노래였구나, 그래서. 그레이 노래.